아니 이거 뭐하는 짓이야? 아 진짜 와 이거 못해? 아이씨 진짜 야 이거 밸런스 이거 만든 거야 이게? 툭 빼기 못 지나간다 아 너무 화나 아 숨지 마 진짜로 아 나와도 제발 아 진짜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아 진짜 아하하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퀸바라입니다 아무도래 공포게임은 옛날에 썼던 홈스위트홈이라는 게임 혹시 기억하시나요? 그 게임 제작자가 이번에 그 게임을 멀티게임으로 만들었던 뭐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영상이고요 아직은 조금 핑이라든가 조금은 불안전한 게 있다고 해요 그런 걸 좀 감안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게임 야 잠깐만 닉네임들이 특수문자 수준인데? 이 게임의 룰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퇴마사들 4명은 저를 봉인하는 거고요 저는 저 퇴마사들 4명이 저를 봉인하기 전에 죽이는 겁니다 토템 4개인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지금 저런 거 보이죠? 저 마네킹 같은 거 저기에 퇴마사들이 봉인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해요 운별한! 여기에 뭐 을식 같은 걸 하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봉인된다고 합니다 4번 봉인당하면 제가 죽어요 저기 있다! 야 일로와! 일단 한 명 먼저 죽이는 게 중요해 아 여긴 나는 못 지나가네 일로와 와 얘 눈 뭐야 나지만 무서워 어 그리고 기술이 생겼다 시프트 오 이동수 개빨라 뭐야 아 이게 시프트 스킬이구나 스킬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스킬 이건 뭐지? R 오 뭐야 야 이거 사기다 야 이거 승강 이동 되는 거 사기다 못 지나간다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어 나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맞혔지롱 야 이거 살인마 안 좋은 거 같아 한 대 맞혔고 한 대 더 맞혔고 일로와 빠이빠이 아니 왜 나는 문 열어 나도 사람인데 아 얘를 왜 이렇게 안 죽어? 툭 빼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아니 너무하잖아 나오세요 어 뭐야 너무 잔이네 아 이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구나 2분 동안 부활 쿨타임이 있네요 저 오른쪽 위에 보니까 그리고 제가 11분 40초 동안 버텨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와 하나 봉인당했어 아 두 개 봉인당했네 이거 사람이 너무 유리하다 일로와 오케이 툭 빼기 아니 저 저 레이저 레이저 건 뭐냐고 아니 이게 진짜 미래 지향적이야 게임이 아니 아니 내가 살인마잖아 아 그거 쓰지 말라 그거 쓰지 마 반칙에다 아니 뭘 이렇게 기술이 많아 아니 어디 앞에 안 보여 아니 이거 뭐하는 짓이야 아 스탑 와 이거 못해? 아이씨 진짜 야 이거 밸런스 이거 맞는 거야 이게? 툭 빼기 진짜 못 지나간다 아 아 너무 화나 아 숨지마 진짜로 아 나와줘 제발 아 나와요 한 번만 찌르게 해줘 아니야 어차피 안 죽잖아 찔려도 야후 야 너 죽을래 진짜 너 어디 살아 다음에 천장 어 조지야 한우 꼬라지 마요 진짜 너만 죽인다 아lege 진짜 너만 죽인다 너만 죽인다 너 일로와 너만 죽인다 너만 죽일 거야 아 진짜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아하핳母 아니 님들 아니 도망가 도망가 아무도 안가 아잘 살려주세요 진짜 아 미친 게임이야 내가 왜 도망다녀야돼 아 나 죽었어 진짜 어이없네 이 게임 아 나 귀신 안해 나도 퇴마사 할거야 아이 밸런스 똥망이네 아 뭐 향초랑 칼이랑 뭐 이런거 아이템 모아가지고 봉인을 하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이 방에 제 시청자분도 있습니다 와 이게 아예 순간이동이네 아 이러니까 내가 못잡지 저 양초 하이하이 하이하이 아 방금 보고 종이가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칠 수 있네 이거 신기하다 할인만은 왜 안.. 아 없어?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오다니 일단 이거 먹어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템 다 주워 귀신이다 일로 오지 마세요 일로 오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향초가 필요하네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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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도와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봉인 봉인 봉인한게 아니네 아 내가 님을 살렸구나 아아 그래요 그래요 아씨 아 니봐 내가 님 살렸으니까 님이 나한테 죽어요 빨리 나한테 죽으라고 아씨 내가 님 살렸잖아요 어? 삐용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오 향초다 아싸 저 사람이 잠깐 아이템 다른거 쓸때 동안 빼줬습니다 좋아 내가 한다 이 게임의 주인공이 나야 하하 성공 어 뭔가 꽂았어 쯧쯧쯧쯧쯧 이게 뭐지? 아 이제 봉인하는거야 이게? 향 피운다고 끝나는게 아니구나 야 지키지 말고 같이하자 어 같이하니까 더 빠르네 기도 계속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어? 죽었 미안하다 야 치즈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왜 저한테만 그러냐구요 쟤가 쟤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진짜 복수하실거에요 하씨 와이 와이 미 아아 죽었다 아 리스폰 시간이 아니라 영혼으로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2분 남았다는거구나 2분 뒤에는 완전 죽음이네 뭐야 진거야? 아 근데 맵 차이야 저 맵은 좀 귀신한테 유리했어 트와이스 아카짱 이 친구 아주 심상치 않아요 뭔가 약간 고수의 느낌이 나 어 제가 이 소리는 숲이다 이거 숲 맞지 이 맵이야 내가 하고싶었던 맵 이 맵이 짝이에요 자 누가 향초 갖다 봉인했죠 그럼 내가 저거 같 이거 갖다 찌르면은 저거 봉인돼 하이하이 내가 왔어요잉 내가 이 아이템이 있었어요잉 봉인할게 간댓 이 숲맵은 제 그라운드에요 제가 갈까 여기서 아아아아아아악 아 또 나야? 왜 또 나야?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어떻게 일로 오셨어요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힛 아니 걔네는 여기 떨어질 때 안 아파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? 아 자 한번만 살려주세요 아 한번만 살려주세요 그 너 좀 살려주 왜 나는 아무도 안 살려주냐 여묵은 죽지 않아 어 살려 아 살았다 이 큐 이 봤죠 우리가 해낸거에요 사장님 여기 키도 같이해 키도 키도 이거 같이 하라고 멍청아 그래요 아까부터 아까 같이 했으면 진작했겠다 옳지 어 봉인 끝났다 나도 이제 그때의 그건가 내가 처참하게 농랑탕했던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건가 오케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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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도와드림 도와드림 가는 중 가는 중 야 이게 거의 다 안 나가네 안 나가네 이거 귀신을 때려서 물리치네 저 죽기 3초 전 도와주자 헬프 미 그거 니가 차면 어떡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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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살고보자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죽어 나 자, 여러분 지금까지 홈스위트홈 멀티 서바이벌 버전으로 이번에 나온 스팀 게임인데요. 이 게임이 7,500원에 판매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밸런스가 더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게 사람이 너무 유리한 것 같아요. 아까도 봤지만 거의 포탈을 타고 나가는 사람이 없고 귀신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승천시키거든요. 뭐 나름 승천했지만 귀신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재밌겠고요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바이. ANG B Ooh ADV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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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